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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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프 향기 OST 모금할 때 스케치로 이렇게 주는데 그때 내가 21살이에요 너무 진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 그때 같은 기분이 나서 너무 좋거든요 일곱 명이서 이렇게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김식규 선배님 열심히 촬영해 주시오 나 또 친한 선배잖아, 선배, 친구랑 형 얘기하잖아, 지금 자르지 말라고 그, 나 이게 다 멘트할 때는 말 많은 상영기 옆에 있으면 안 돼 야, 말이라도 말하자 너네데로 갈까요? 나 멘트할 때 잘 나오네 태영이 형이 살짝 너무 빨리 출발한 것 같은데 저 강우 강우예요? 알겠습니다, 강우 형이 아, 아이디 안 못 출발 자, 2개 한 번 넘어갑니다 네 모른 척 하려 해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을 해 끊을 수 없던 너와 나 뒤돌아섰던 마지막 이젠 보여줄게 새로운 나 후회, 고통, 위선, 뻔한 거짓말 저 모인턴, 한 번 더 네 선생님, 해드릴게요 때밖보다 사실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든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잠을 하자면 못 잤는데 막상 피곤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주 섹세합니다 지금까지 자, 2개 한 범 á Auf 차갑게 말을 해 그대 놓았던 너와 난 불 돌아섰던 마지막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클릭변이었습니다!